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중심가에 이체하고 있고요 옆에 하우스홀까지 운영하였던 식당입니다 집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목재홀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집 전체가 고급 목재를 사용했네요 여기가 제일 큰 홀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가 중앙홀이고요 이 방은 신사용 화장실이네요 여기는 중간홀입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쪽은 숙녀용 화장실이 있어요 이쪽은 숙녀용 화장실이 있어요 이쪽은 주방입니다 이쪽이 주방입니다 주방이 아주 깨끗하네요 이쪽은 숙녀용 화장실이에요 주방 뒤에 타용도실이에요 여기도 다용도실이에요 여기도 다용도실이 있네요 뒷편 홀이 있습니다 뒷편 홀에는 화장실도 딸려있네요 뒷편 홀에서 뒷편 홀에서 2층 계단이 있고요 계단이 있고요 2층 방이 있습니다 2층 방이 있습니다 이쪽은 숙녀용 화장실이요 2층 방이 있습니다 2층 방이 있습니다 2층 방이 있네요 뒤편홀이고요 다용도실과 주방입니다 중앙홀이고요 앞쪽에 데커로 잘해 놓아오셨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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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재지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칼라산을 올라가는 칼라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이 있고요. 손님이 많을 때 사용하던 하우스홀이 있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는 하우스홀도 손님으로 가득 찼어요. 손님이 많을 때 사용하던 하우스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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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